네 반갑습니다 최장입니다. 우리 9월 모평 끝났네 수고 많으셨고 나영혜설강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모의고사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단 모의고사는 전략을 세우기 위한 시험이지 결과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못 봤다고 좌절하지 말고 또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두 달 동안에 전략을 잘 세우고자 하는 얘기야 그리고 일단 이번 시험이 수능보다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그리고 6월보다는 쉬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자기한테 좀 유리한 시험이 있고 또 유리하지 않은 시험이 있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편차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핵심적인 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항상 비슷한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혹시라도 9월보다 좀 떨어졌거나 많이 올랐거나 그런 건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야. 알겠죠? 아무튼 선생님 분석해 드릴 테니까 들으면서 한번 열심히 공부해봐. 다는 풀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4점짜리 위주로. 알겠죠? 4점짜리는 다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2, 3점짜리는 여러분들 해설지 봐도 이렇게 좀 공부할 수 있으니까 4점짜리로 도움을 드릴게요. 5페이지의 14번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14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나와있죠. 위치 X가 뭡니까? X가 T의 3승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5야. 됐지?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밑줄자. 방향을 나타낸 건 뭐야? 속도의 부호. 알죠? 속도의 부호. 결론은 이 함수 자체가 속도의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위한 자연수 A의 최소값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거 속도라는 건 뭐야? 위치 미분 속도죠. 일단 속도를 먼저 구해줍니다. 속도는. 됐죠? 미분하시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A다 해서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봐봐. 속도가 2차 함수네. 그렇죠? 그럼 2차 함수가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X축과 교차되는 점이 있다 그러면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따라서 2차 함수가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바로 X축 위로 이렇게 떠야지만 항상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지 않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생각할 수 있고. 물론 이런 건 있어. 만약에 꼭지점 자체가 이 T라는 거는 시간이라 해서 양수죠. 그래서 꼭지점이 음수 쪽에 꼭지점이 있으면 X축과 만나더라도 양의 방향에선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되거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꼭지점 자체가 정확히 양수잖아.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야? 2차 함수가 X축 위로 뜨기 위해선 꼭지점의 Y자표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꼭지점 잡으면 됩니다. 3붙고. T 마이너스 3분의 5의 제곱이죠? 제곱. 이렇게. 됐죠? 아, 이거 9분의 25. 그치? 마이너스 9분의 25 나오면서 3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5 플러스 A다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꼭지점 자체가 얘가 이제 위쪽으로 가기 위해선 얘죠. 얘가 A 마이너스 3분의 2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음수만 아니면 되니까 같은 것까지는 넣어줘야 돼. 접해도 뭐 상관없죠? 접해도 부호가 바뀌는 거,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따라서 A는 3분의 25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됐지? 8.xx니까 몇이야? 9죠? A는 9다 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됐지? 답은 1번. 15번 갑니다. 방정식 X의 3승.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K는 0이야.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야. 3개가 되도록 정수 K의 최대값. 정수 K의 최대값인데. 이거야 뭐 교과서 예제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3차 함수가 있고. 그죠? 얘가 실근이 3개가 되기 위해서는 극값 2개가 부호가 반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거 미분을 일단 합니다. 이거 FX하고 놓고. F' X 구해내시면. 얘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고. 얘가 0이 되는 게 극점이죠. 3으로 나눠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인 거고. 됐죠? 얘는 뭐 1과 마이너스 3. 그래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일단 X는 뭡니까? 마이너스 1과 3이다 하면 되는데. 어디서 극대고 극소 9가 중요하지는 않겠죠. 되죠? 부호만 반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1을 넣어봐. 일단 넣어주면.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K고. 되죠? 그리고 3을 넣어봐. 3 넣으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K고. 이 곱 자체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되죠? 극값이 부호가 반대여야지 세 점에서 만나겠죠. 됐죠? 이거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마이너스 묶어서. 얘 몇이야? 얘가 K 마이너스 5로 마이너스 묶어. 이렇게. 맞지? 그리고 얘는 K 플러스 27 해서 얘가 0보다 작은 거니까. K는 마이너스 27과 5 사이다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K의 정. 자연 정수. 정수 K의 최대값이니까 몇입니까? 4죠? 4다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2번이 답이 되겠네. 되죠? 5다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6다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isiors masih 많이ested посмотрим. 6다에서 이렇게 정리하 dك. 6다에서 이렇게 정리할 때 추억은 만족하고 dich지가 높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